1, 2, 3, 4 2박 3일 동안 준비한 거 열심히 보여주고 가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고요 애들이랑 많이 친해져서 좋습니다 2박 3일 동안 되게 좋은 경험했고 다음에도 또 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시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MC 경험이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경험을 토대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이 너무 새록새록해요 그때 참팠던 그 기분 참가자들이 어떨지 너무 공감이 되고요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All I am is a friend Your friend to the end You know you're stopping there when I was passing by I am not a witness here to call you here 긴장이 더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후련하게 하고 왔습니다 제가 많이 떨까 봐 무서웠는데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제가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긴장돼요 엄청 의상을 못 갈아입을까 봐 또 두렵고 동선이 틀릴까 봐 좀 두렵고 많이 긴장돼요 3모델 콘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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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You're from another planet I've never felt like this I don't know how I ever survived without it I'm starry-eyed 아아 Got me upside down Spinning around you 아아 Wanna taste the clouds Dance with that Take a trip around your body Boy, I love it when you got me Starry-eyed Got me starry-eyed This bed is out of space 너무 힘들었지만 그 언니들이 다 저 챙겨주고 제가 제일 막내였거든요.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경험이 되게 좋았습니다. 다 같이 함께해서 제가 이렇게 좋은 상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고 더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생이 있어서 처음 했던 경험이어서 아주 오래 기억이 날 것 같고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너무나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너무 쟁쟁하고 멋진 친구들이랑 함께인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했는데 근데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도 너무 감사하고 친구들이랑 옆에서 같이 서로 도와주면서 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